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대국 수승을 해서 살아남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밝힌 당선 소감입니다. 또한 그는 이런 이야기를 더합니다. 정치판에서 25년 경험으로 봤을 때 쪽수가 많다고 이긴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전사들로 스크럼을 짜면 할 수 있다. 총선 패배를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일부 국민들에게 홍준표 전 대표의 약속은 희망을 더하는 것이지만 그의 약속이 실현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꼼꼼히 따져보면 야당의 앞길 뿐만 아니라 양식 있는 이 땅의 국민들의 앞날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선에 압승한 집권 재령은 자신들의 오랜 기간 동안 가져왔던 수건 사업들을 이번에 모두 법제화할 것으로 봅니다. 총선 압승이 알려진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우휘종 공동대표는 국가보안법 철폐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에 추진하다가 무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아직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 이런 유보적인 자세를 두지만 결국 집권 세력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질문은 개헌 저짓은 방어 가능한 일인가? 21대 총선 결과는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여당의 압승입니다. 친녀 성향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우리당을 모두 포함하면 더불어민주당은 184석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이 거두었던 대승인 152석을 훨씬 웃도는 놀라운 성적표입니다. 여기에다가 중요한 것은 4플러스1협의처를 통해서 정책공조를 해온 정의당을 합류시킬 경우에 범여권의석은 정의당의 6석을 합쳐서 190석을 돌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범여권이 갖고 있는 의석수가 190석입니다. 여기에다가 10석 플러스 1석만 더하게 되면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더해서 103석, 지역구의석 84석, 비례대표 19석입니다. 여기다가 국민의당의 3석을 더하면 보수성향 무소속 4석을 더해서 110석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지켰다는 그런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부장 배용은 검사는 4월 15일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선거사범으로 총 1,270명을 입금했습니다. 이 가운데 16명이 이미 기소되었고 이들 가운데 9명은 구속입니다. 나머지 1,194건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선관위 고발은 이들 가운데서 402건으로 전체 고소고발사건에 35.4%를 점하고 있습니다. 당선자 가운데 94명이 이미 입금되었고 이들 가운데 90명이 현재 수사 중입니다. 현재와 같은 정치, 사회 분위기와 오는 7월에 출범하는 공직자범죄수사자, 이른바 공수처 출범과 그 활동들을 염두에 둔다면 선거사범 처리에 있어서도 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야당은 아주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목표를 일단 정한 다음에 치밀하게 밀어붙이는 일에 능숙한 여당의 관행과 능력을 밀어보면 선거법 적용 문제에 따라서 개헌 저지서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선거법 적용 여부에 따라서 개헌 저지서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 현재 헌법 개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 128조에서 130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재적 가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한되고 국회의견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서 통과되게 됩니다. 일명 개헌 저지서니 10석을 남겨둔 여건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 선거법 위반 사법 처리에 따라서 개헌 저지서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헌 저지서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선거법 적용 여부에 따라서 이런 점에서 지난 4월 13일 날 공명호 tv가 방영했던 총선 운명을 결정하다. 정확한 명칭은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하다. 그리고 부주제는 그리스의 선거 교훈이란 그런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1981년도 10월에 실시됐던 그리스의 선거가 그리스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 것을 잘 정리해서 전달한 방송이었습니다. 2018년 3월 달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발표했던 개헌안 1차보다 훨씬 강한 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국민들은 이런 헌법 개정안을 맞다뜨릴 그런 각오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은 바로 나라의 틀이나 기본입니다. 헌법을 바꾼다는 일은 나라의 틀이나 기본을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선거법 처리에 따라서, 선거사법 처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헌법 저지선,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